7월 21일 수요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만관류 주세요. 코로나19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이거 사상 최고치 된 거. 맞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681명이었는데 9시 기준 말고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최다가 기존에 14일에 1614명이 최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밤 9시까지 나온 환자만으로도 그 수를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대 혹은 많으면 1800명대까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3시간치 더하면 1800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 이미 한 2000명대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 거의 근접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조치 이거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요일 2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으니까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고 단계인 4단계가 기존의 5단계는 거의 셧다운이었는데 그만큼 수준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4 플러스 알파 단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 4 플러스 알파. 그리고 비수도권 쪽도 상황이 심각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백신 접종 예약이요. 이거 또 오류 또 나왔다고요? 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대로 가면 계속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제 오후 8시부터는 50살에서 52살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대기 화면에서 예약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오류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 어제 또 망간유에서 이은호 아나운서 얘기하시기를 서버 많이 증설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증설을 조금 했다고 하는데 그걸로는 아직 감당이 될 수준이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9일에 보면요. 53세와 54세의 대상자가 한 154만 명 정도 됐는데 8시에 이제 예약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접속 요청 건이 천만 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니 154만 명인데 왜 천만 명이나? 이게 아무래도 예약이 워낙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 이게 대리 신청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 다 동원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지금 방역당국이 조금 더 조사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서버 증설을 점차 해나가기로 했는데 완료되는 건 8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런 지연이나 오류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한밤에 보니까 뒷문 예약이니 경로 이렇게 우회 경로 예약이니 또 비행기 모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해서 하니까 또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일부는 수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8시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지연이 있지 다음 날까지는 다 어느 정도 예약이 완료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뒷문 예약 같은 것들을 그동안 취소하거나 이런 조치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 루트를 통한 예약이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좀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정도는 대비를 했어야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만 관여. 두 번째 주제는 주 120시간 근무입니다. 주 120시간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도 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120시간이요? 120시간이면 이거 5일 근무자면 24 곱하기 5. 그러면 5일 5일 5일까지. 딱 120시간 나오죠. 그러면 저기. 1분도 쉬지 않고. 1분도 안 쉬고. 화장실 가지 않고. 잠도 안 자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리고 일주일로 치면 하루에 17, 18시간씩 일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주 98시간 이런 시간을 예를 들면서 비뚤어진 노동관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강병원 최고위원도 지금 주 4일째 얘기 나오고 워라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퇴행적 인식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시간이라고 얘기한 의도를 보면요. 사실은 약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검사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그렇죠. 원래 근무을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120시간. 우아라코지 120시간이라고 했을까요. 네. 어쨌든.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이 쓴 말 중에 민란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어제 대구의 한 병원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러니까 2020년 이제 한 3월 정도였나요. 그때 대구 상황이 좀 많이 심각했잖아요. 신천지 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대구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구에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란.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듣자마자 대통령 되겠다는 분의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대구 시민들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노력해서 극복한 걸 이제 그래도 칭찬하려고 한 얘기 같은데. 이게 굳이 사실 안 해도 되는 이 표현인데. 민란이란 말은 이게 또 이제 통치자가 바라보는 그런. 네. 그냥 참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게 다른 지역과 약간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약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치계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사실 이렇게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표현들 잘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능 아나운서의 조언을 잘 새겨들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만관유 역시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들이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입양 사실을 더 언급하고 더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난 19일에 한 방송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출연해서 한 말 때문인데 당시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입양 사실을 접하고 처음에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아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더는 그 입양 얘기는 하지 않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 좋겠다. 뭐 얘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때문에 약간 비판의 또 목소리가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어찌되면 이해 갈 법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해가 가는 듯 하면서도 또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 발언 이후에 이제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입양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뭐 미담 제조기라며 치켜세울 때도 있었는데 진영이 좀 달라졌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좀 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아들의 sns에 글을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자신도 그 입양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당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런 언급이 더 많아져야 다른 입양 아이들도 극복해낼 수 있고 또 사회적 인식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입양 사실을 숨기지 말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해달라. 나는 행복하다. 약간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에서는 보면요. 입양하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특히 동양인들 입양한 거를 감추지 않고 다 항상 공식 행사라든지 나와서 같이 그런 나온 모습들 보면 이제 문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최 전 원장 관련해서 또 그 부모 찬스 얘기 있잖아요. 두 딸에게 아파트를 사주거나 아니면 싸게 임대해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은 최 전 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주고받을 돈들 혹은 상속세 이런 법적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고 그런 증빙하지 못할 자료들 없다. 공개하지 못할 거 없다. 큰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밝힌 바로 의하면 이거는 의혹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만간여주십시오. 드디어 밝혀진 남양주 살인견의 주인입니다. 50대 여성으로 숨지기 안 그렇게. 기억하시죠.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 남양주 야산 입구에서 한 개가 50대 여성을 물었고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개의 주인을 찾지 못해서 아니 이 살인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경찰이 그 후로 계속 견주찾기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가 모른다. 주인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인근 불법 개농장 주인이 결국은 실제 주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지난해 유기동물 보호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들의 사진을 쭉 보다가 비슷한 개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를 입양한 B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B씨가 개농장 주인 A씨에게 나중에 개를 넘긴 사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친밀도 조사라는 걸 했는데요. A씨가 사료를 줄 때 유독 이 개가 주인을 대하듯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거고요. A씨가 그리고 또 B씨에게 경찰이 혹시나 연락을 하면 개가 죽어서 사체를 태웠다고 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까지 확보가 되면서 주인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처벌 바뀌었네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따져볼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입양을 한 후에 실제로 유기를 했고 유기한 지가 오래 됐다면 이 주인 A씨, 기존 주인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처벌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다시 또 알아봐 주시고 오늘 만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